안녕하세요. 내곡 느티나무 쉼터에서 컵타 강의를 맡게 된 김경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울 것은 컵타라는 것인데요. 컵타는 본 뒤 있던 게 아니라 2011년 피치 퍼펙트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오디션 장면에서 연주를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. 현재는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중학교 수행평가로도 쓰이고 또 나아가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청소년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음악신뢰활동입니다. 수업에 앞서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. 이렇게 컵을 둘 수 있는 테이블 또는 책상 그리고 플라스틱 컵인데 이런 컵이 보면 인터넷에 컵타 연주용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. 하지만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집에서 사용하시는 플라스틱 컵, 손 크기에 알맞는 플라스틱 컵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컵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플라스틱 컵을 책상이나 테이블에 올려 두시고 총 8가지 동작을 배울 거예요. 8가지 동작, 9음과 같이 배워 볼게요. 1번, 박수를 두 번 짝짝 칠 거예요. 1번 짝짝 그 다음에 책상을 오른손, 왼손, 오른손 칠 건데 보시기 편하시라고 저는 왼손으로 해드릴게요. 보이는 손 바로 연주하시면 돼요. 5, 왼, 5 칠 거예요. 2번, 5, 왼, 5 그러면 1번 짝짝, 2번 오, 왼, 5 구음은 짝짝, 두, 구두 갈 거예요. 연결해 볼게요. 짝짝, 두, 구두 여기까지. 한 번 더 1, 2번 짝짝, 두, 구두 네, 여기까지. 3번, 박수를 한 번 친 다음에 오른손으로 컵을 드는 것까지 3번이에요. 이거를 구음을 짝짝이라고 해볼게요. 다시 3번 짝짝이에요. 그러면 1, 2, 3 연결하면 짝짝, 두, 구두, 짝짝까지 왔어요. 연주 짝짝, 두, 구두, 짝짝 4번 이거 있는 그대로 내려치는 걸 탁 얘가 4번 그럼 3, 4번 연결하면 짝짝, 탁이 되는 거예요. 다시 3, 4번 짝짝, 탁 짝짝, 탁 1, 2, 3, 4번 짝짝, 두, 구두 짝짝, 탁 다시 시작 짝짝, 두, 구두 짝짝, 탁 한 번 더 시작 짝짝, 짝짝, 두, 구두 짝짝, 탁 네, 여기까지 1, 2, 3, 4번 5번 동작 배워볼게요. 5번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갈 건데 뒤집어서 갈 거예요. 짝짝, 할 거예요. 오른손 엄지가 밑으로 가도록 손을 뒤집어서 갈 거예요. 다시 5번 짝짝 다시 시작 짝짝 그러면 1, 2, 3, 4, 5번 가볼게요. 짝짝, 두, 구두 짝짝 탁 오른손 엄지 밑으로 짝짝 까지 왔어요. 한 번 더 1, 2, 3, 4, 5번 시작 짝짝 두, 구두 짝짝 짝짝 탁 짝짝 까지 왔어요. 네, 그 다음에 왼손을 부딪힐 거예요. 그리고 테이블 한 번 얘를 밭 톡이라고 할게요. 다시 6번 5, 6번인데 짝짝 6번 밭 톡 갈 거예요. 다시 5, 6번 짝짝 밭 톡 갈게요. 다시 짝짝 바닥 톡 갈게요. 다시 그러면 1, 2, 3, 4, 5, 6번 연결해 볼게요. 천천히 짝짝 두, 구두 짝 탁 손 뒤집어서 짝 악 바닥 톡 까지 7번 보세요. 컵이 왼손으로 옮겨갈 거예요. 옮겨갈 건데 이렇게 다시 손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. 5번부터 짝 악 바닥 톡 밑동이 오른손으로 올 수 있게 손을 뒤집어서 왼손으로 넘어갈 거예요. 그러면 오른손 내리는 것까지 7번 다시 5, 6, 7번 짝 악 바닥 톡 으 톡 까지 갈 거예요. 손이 약간 장면이 아니라 크로스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왼손이 X로 내려올 거거든요. 다시 5, 6, 7번 짝 악 바닥 톡 으 톡 8번 쉽게 탁 대신 손이 X가 되게 그렇죠. 다시 가볼게요. 5, 6, 7, 8 짝 악 바닥 톡 넘어가서 왼손에 오른손 내리고 탁 다시 5, 6, 7, 8 짝 악 바닥 톡 으 두 탁 한 번 더 5, 6, 7, 8 시작 짝 악 바닥 톡 으 두 탁 갈 거예요. 그러면 동작 1, 2, 3, 4, 5, 6, 7, 8 연결 천천히 해볼게요. 컵 중앙에 두구 짝짝 붙어 짝짝 두구 두 오른손으로 잡고 탁 오버 짝 악 바닥 톡 으 으 두 탁 다시 해볼까요? 천천히 짝짝 두구 두 짝 악 탁 짝 엄지 내려가서 바닥 톡 으 내리고 탁 한 번 더 해볼게요. 짝짝 우웨 노 잡고 들고 탁 손 뒤집어서 짝 악 바닥 톡 으 두 탁 연습하실 때 구음이랑 같이 하는게 훨씬 쉬워요. 다시 가볼게요. 짝짝 두구 두 짝악 탁 짝악 박 톡 으 두 탁 네. 기본 장단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그럼 이 기본 여덟 리듬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연습하는거 해볼텐데 총 4번을 연주할거에요. 총 4번을 연주할건데 속도를 천천히 부터 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방식으로 가볼게요. 4번 가볼게요. 컵 가운데 두시고 시작. 짝짝 도구 두 땡기면 속도 짝 두구 두 짝악 탁 짝악 파 도구 두 더 빠르게 짝짝 도구 두 짝악 탁 짝악 파 도구 두 탁 영상 보시면서 속도를 점점 올리시면서 연습해볼게요. 노래 맞춰볼게요. 실제 영화에 나왔던 음원입니다. 하나 둘 시작. 짝짝 도구 두 짝악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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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까지 기본 리듬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 리듬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리듬 두 번째, 세 번째 배워올게요. 오늘 배웠던 기본 리듬 많이 연습해 오세요. 감사합니다.